안녕하세요. 완도수상입니다. 1월 3일 목포판장 소식입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오랜만에 목포 먹갈치에서 마리갈치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3위짜리를 보고 계시는데요. 3위짜리도 통통하니 좋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목포 먹갈치 마리갈치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마리갈치 물량이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3위특대 먹갈치, 4위특대 먹갈치, 5위특대 먹갈치, 중갈치, 두띠, 풀치 등 다양하게 목포 먹갈치를 경매 받았습니다. 오늘 첫배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싱싱하고 이렇게 마리갈치가 우수수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목포 먹갈치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왼쪽으로 한띠 사이즈, 오른쪽으로 두띠 사이즈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중화새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화새우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오늘도 저희는 싱싱하고 물 좋은 중화새우를 경매 받았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화새우가 많이 나온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중화새우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새우인 만큼 오늘 꼭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후기가 좋습니다. 목포판자 입구에서 모습을 찍은 화면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어마어마한 양이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든 병어든 잡어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고요. 특히 목포 먹갈치가 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많이 쏟아진 것은 근래 2주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목포 보고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는 목포 먹갈치 병어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제수용 병어 20미, 30미 병어를 경매 받았고요. 여기 보신 것과 같이 3미 먹갈치 마리갈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뒤로는 병어 먹갈치 모습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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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첫배들이 들어오고 좋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물고기 전체의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좋기 때문에 오늘 꼭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자막 목포 생물 참조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00미보다 더 큰 사이즈, 30미 사이즈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목포 생물 참조기 물량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만큼 날씨가 춥기 때문에 목포 생물 참조기 물량이 많이 줄어든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물량이 많이 줄어든데도 이렇게 큰 100미보다 더 큰 46미 사이즈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개씩 100미보다 더 큰 왕특대 사이즈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75미 사이즈도 보이고 있고요. 목포 생물 75미 사이즈는 제 손가락보다 제 손보다 더 큰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것이 한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은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때문에 지금을 준비하셔야 나중에 부담이 없습니다. 물 또한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목포암은 목포 생물 홍어가 빠질 수 없죠. 이렇게 보신 것과 같이 목포 생물 홍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도 목포 생물 홍어를 경매 받았습니다. 좀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괜찮기 때문에 오늘은 경매 받았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목포 생물 홍어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날씨가 춥습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